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이수연이에요. 전 어릴 때 별이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. 신기하게 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마치 저 먼 우주 어딘가에 내 고향이 있을 것 같은 기분? 전 좋아하는 게 많아요. 첫 번째는 잠자기. 꿈속에선 제가 우주선을 타거나 멋진 액션 배우가 되죠. 두 번째는 게임. 좀 못하는 게임이 없어요. 그 중에서도 레이싱이랑 슈팅 게임은 겁나 잘해요. 탕탕! 언제나 승리는 나. 이수연의 것. 세 번째는 음식. 특히 하와이안 피자랑 민트 초코맛 아이스크림. 두리안은 제 최애죠. 케찹 같은 소스는 무조건 쭉 짜서 듬뿍 찍어 먹어야 돼요.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완전 맛있는 거라는 절대 공식. 전 한 가지에 꽂히면 푹 빠지는 편이에요. 한동안 두리안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두리안 향 디퓨저를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했어요. 모두들 이런 제가 신기하고 독특하대요.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거에 열정적이지 않나요? 그런데 이번 2020년 제 22번째 생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. 그래서 제가 제 정체가요. 오늘 리안 제 22번째 생일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